오늘의 맥주 이거 빰빠밤 빠라바밤 이렇게 놀게 홀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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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었냐 2천원짜리 오늘은 제가 이렇게 장사하는건 아니고 이건 제가 마실거에요 파는게 아니라 마실거 필라이트 어제 보셨던거에요 보셨던거 그 다음에 오늘 프레츠 오늘은 순서가 일단은 얘가 항상 일 봤다 땅콩이 비타민이 많아서 일 봤다 이 한치랑 땅콩 오징어 땅콩은 궁합이 맞는거야 얇아 속이 얇아서 별론데 저녁을 못먹었기 때문에 오늘 점심 먹고 안먹었거든요 이거 하나 먹으려고 포자만두 이거까지 먹을란가 모르겠어요 살찔까봐 다이어트중이라서 다 먹으면 안되는데 오늘은 먹는 모습 안보여드리고 요상태 그대로 예 더 다른 모습은 안보여드릴라고 자꾸 뭐라고 또 해 이것들 쳐다보고 나서 이렇게 이제 불어오시면 지는거에요 여러분 제가 뭐 술을 좋아서 먹는거 절대 아니고 아는분 아시잖아 술을 좋아하거나 즐겨먹는 사람이 아니라는거 다 알잖아요 오해하지 마시고 맨날 술 처먹냐 그러는데 내가 먹고싶어 먹는게 아니야 술은요 학생 여러분들은 잘 반성해야돼 날 이렇게 만든게 누군가 생각해보고 사회도 반성하고 알았어요 부러우면 또 지는거야 그리고 오늘은 머리 한번 묶어드릴까 그랬는데 묶기도 귀찮고 이제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살라고 삭발할 날도 얼마 안남았구요 한번 더 자 필라이트 어제 먹었던 고놈 이렇게 뿌듯하다 안 먹어도 배가 물러 벌써부터 그냥 오늘의 순서대로 나올까 순서대로 얘가 1바 같이 먹을거에요 1바 얘는 얘는 마지막 배가 고파서 이거 먼저 먹을까 생각이 깊어 생각이 좀 복잡합니다 지금 요거는 짜져서 다 짠거라서 맥주안주로 짝이야 이게 먹다보면 요거 한캔에 요거 하나 하나 두번째 요거 먹으면서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요거 먹을때 요것도 하나 요거 먹을때 요거 하나 이렇게 해서 짝이 맞네 하나씩 맞네 이렇게 요거 한번 요거 한번 요거 마지막에 이렇게 미친건 아니구요 어쨌든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어 빨리 서울 가서 재난지원금 쓰려고 지금 서울에 코로나가 터지고 있다며요 보니까 다 내가 가면 어떻게든 다 동선이 겹치게 돼 있어 요참에 빨리 가서 실컷 다 쓰고 많이 먹고 돌아다니다가 코로나 한번 걸려가지고 자가격리 한번 하고 아 이게 자가격리 아니구나 어쨌든 서울은 갔다오면 내가 볼 땐 자가격리가 될 거 같아 그때 되면 여러분들 자가격리하는 유튜브 영상 찍어 보내드리려고 이거 요 때가 기회죠 요 때 한번 제대로 격리자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 나는 미친건 아니고요 사회가 날 이렇게 만든거에요 니네가 알았어 새끼들 끊으러 가겠습니다 4분이 안됐네 저 컷 좋아하니까 4분 컷 땡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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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